청소문이 올해부터 파리파리 민원처리 사업을 시행한 결과 지금까지 전체 가구의 10% 이상이 이용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 파리파리 민원처리 기동반은 방충망, LED전등, 콘센트, 스위치, 문고리 등 각종 자재와 장비를 싣고 다니며 가정을 직접 방문해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는데 지난 5개월 동안 1,500가구에 3,400여 건을 처리했습니다. 파리파리 민원처리는 청송에 있는 모든 가구가 1년에 4차례 이용할 수 있고 65세 이상 노인 가구 등 취약계층은 회당 5만 원 이하의 재료비도 지원합니다.